어디야? 되게 맛있네. 비싼 건가본데. 맛있을 거예요. 그거 우리 엄마한테 갈 거였거든요. 입원했대요. 우리 엄마 머리 아프다고 입원하고 소화 안 된다고 입원하고 오늘 엄마 보기 싫어서 여기 왔어요. 엄마 보면 내가 머리 아프고 내가 체하거든요. 왜요? 너무 아는 것 같아요? 아니. 나 맨날 이렇게 엄마 싫다 싫다 하면서 엄마 백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. 완전 나쁜 년이죠. 말하는 게 교수님 안 같아요 전혀. 아니 저 교수님도 실제로 처음 보지만. 나 학교에서 꼴통으로 유명해요. 나도 여서 완전 꼴통 찾기로 소문났는데.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말수가 적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. 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꼴통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좀. 웃으니까도 잘 생겨보이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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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짜 애기 할 차례 아닌가요? 홍해물과 배수단이 마르고 달도록 홍아 저 목소리 튀게 주체 우리나라에서 애국가 부르는 사람 중에 최고다 듣고 있으니까 힘이 난다 들리 나? 억수로 많지? 이 돈 억수로 많이 모았네 홍아가 언니 돈 많이 모아서 네 병원도 들고 가고 네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기다 홍아 나 병원 말고 나이키 신발 사둬 이 자식이 네 나이키 신발이 멈춘 않아 응 오줌 내 사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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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선글라스 죽인다 어? 어? 이게 누구야 어? 형 요새끼들이에요 오소방 구역 안에서 앵벌이 한다던 장님새끼들 빨리 씻겨 빨리 씻겨 빨리 씻겨 KELLYCALL 아직 adolesc Przyjun이 어? 나 때문에 화났어 화났나. 잘하니 자식아. 나만 없으면 형아 혼자 아무데나 막 가고 그럴 겐데. 그래 이 자식아. 니 망 없으면. 이상하대. 봄인데 보아도 중요. 몸에 막 떨린대. 왜 콧값 안 불러줄래. 입 닥치고 잠이나 자라. 응. 응. 잘했어. 랄라. 사람을 던긴다. 빨랑이 랄라 자식아. 엄셉히지 말고. 운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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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지금 내랑 장난치지? 운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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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온다, 시발. 그때 못 죽은 게 억울해서 온다. 나도 그 심정 이해해요. 이해? 당신이 뭐하노?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, 내 인생이 얼마나 똑같았는지 네가 뭐하노? 내 앞에 앉아있는 것도 무섭다 그랬지? 내는 이런데 내가 뭐 어찌하겠다고? 내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. 족같이 착한 척하는 얼굴로 찾아와갖고, 얘기 몇 번 했다고 전부 안 한 것처럼. 내 죽음은 그 역겹은 눈물이 널리겠지, 시발. 연수야, 가자. 그냥 죽게 놔두라니까는. 왜 와서 지랄이 뭐. 내 좀 그냥 죽게 놔두란 말이다. 자, 무슨 소리야. 식사를 거부해서 영양제를 겨우 살려놨어요. 지모 망가뜨리고 교도관들 괴롭히고, 왜 이런가 몰라. 사형 선고 받았으면 반성하고 조용히 있어야지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. 어머니 축하드려요? 생일 축하해. 됐어, 얘. 언제는 니가 내 생일 챙겼니? 축하드리도 필요 없고, 속이나 좀 썩이지 마. 얘가 점점 다르냐. 어머, 맛있는 거 좀 더 시켜. 아가씨, 이번 주 토요일 잊지 마세요. 언니, 나 손 안 본다니까요. 성형이니까 닥터래. 니가 어디 가서 그런 자리 만나니? 나 결혼하기 싫어. 아내가 나이 왜 이러니? 너 안 아껴주시는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사는 거.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야, 이 멍충한 기집애야. 너 그 얼굴은 뭐야? 무슨 뜻이야? 엄마가 사랑받았다고 생각해? 아빠는 엄마 사랑한 게 아니라 무서워한 거였어. 그거 모르지? 저기, 어머니.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요정아. 내가 아빠를 꼭 닮았거든, 그래서. 아빠 눈빛만 봐도 잘 알지. 니가 자살에 실패하고 눈 떴을 때마다 제일 끔찍했던 게 뭔지 알아?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야. 다시 살아서 엄마 따위라는 게 제일 끔찍하다고. 아가씨. 너. 너 나한테 이러지 마. 뭔 시들 하면 지긋지긋해. 나 혈압할라 쓰러지면은 난 너 때문이라고. 가. 어머니 괜찮으세요? 어머니야. 어머니. 어머니. 우아압할라 쓰러지는 preparing. ognNA 머릿속에 아멘